나는 34살 김수현이다 차승원이다 나는 어느 날에서 삼류변호사 신종환이다 신종환 변호사야 나는 어느 날에서 대학생 김현수다 김현수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은 꼬모거다 건강하세요? 다 그래 발을 당부라고요? 난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다 난 얼마 전에 알았었는데 이거 나의 MBTI는 ENFP다 아 이거 이틀 전에도 알았었는데? 모르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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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죽겠네 이거 유재석 재석이가 나고 똑같아 거기 나와 있을걸 인터넷 보면 나에게 쿠팡플레이란 첫 OTT다 어느 날을 처음 공개하는 OTT? 내가 쿠팡플레이시리즈 어느 날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벤 위쇼다 임영웅 감독님과의 연 때문이다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낯선 외모를 도전하게 했던 그런 캐릭터다 나 김수현에게 김현수란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참 순수하고 어리석었다 김현수에게 신중한이란 천국만마다 신중한 변호사가 좋은데 드라마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현수는 신중한밖에 없습니다 진흙탕 속에 빠져있던 신중한에게 거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던 그런 인물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케미는 자성원 선배입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범인이라고 지목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 그래서 난 현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응? 자성원 선배님을 신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진심입니다 마음속 깊이 제 진짜 얘기가 뭔지는 아셔야죠 네 어느 날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2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만 볼 수 있다 구말마다 본다 또 본다 주중에는 낮에 본다 다시 갈게요 네 아 예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